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넥슨GT를 분석하게 될 AP투자연구소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종목코드는 041140 되겠습니다. 영상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는 넥슨GT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저의 영상과 비교를 해봤을 때 내용적인 면이 상당 부분 많이 겹칩니다. 그런 부분 미리 양해의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넥슨GT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서든어택 하시면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중장년층 분들께서도 즐겨 하시고 아니면 자녀분들이 서든어택 하는 모습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바로 그 서든어택을 전담 마킹하고 있는 사업체가 넥슨GT입니다. 무려 106주 연속으로 해서 국내 온라인 게임 부분에서 1위를 하였고 최근에는 모바일 게임으로 진출하여 AXE라는 게임을 통해 유저들과 소통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든어택은 2005년도에 서비스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게임 순위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고 3분기까지 약 17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AXE는 약 24억의 수익을 보여주고 있네요. 또한 넥슨그룹 계열의 온라인 게임 개발과 퍼블리싱을 담당하고 있고 개발 게임의 국내외 라이센싱을 수입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넥슨GT 한번 재무제표 한번 보도록 할게요. PBRG수는 4.2 정도로 약간 좀 고점대에 메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시가총액은 5천억, 발행주식수는 3,500만주 그리고 유동주식수는 1,200만주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쭉쭉 내려볼게요. 자 내리다 보시면 넥슨GT 실적이 왜 이래요 하면서 이렇게 좀 빨간 숫자가 좀 눈에 익으실 텐데 요거는 이제 그 넥슨GT로부터 지금 이제 떨어져 나온 넥슨으로 합병된 넥슨 레드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의 이제 적자폭이 연결 재무제표로 잡히다 보니까 이렇게 적자폭이 된 건데 지금은 넥슨 레드가 없기 때문에 다시금 이렇게 흑자로 전환된 모습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넥슨이 망하지 않는 이상 넥슨 관련한 업무나 뭐 서든어택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넥슨GT 한번 보실 텐데요. 지금은 이제 1봉으로 이제 한번 볼게요. 1봉으로 이렇게 딱 보면은 좀 이렇게 대세상승 한번 해주다가 위로 한번 딱 튀어 올라오셨죠. 그리고 쌍봉 그리고 이렇게 내려앉는 이제 그런 국면입니다. 근데 이것만 딱 보면은 아 그럼 나중에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주봉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주가의 추위가 어떤지를 잘 볼 수 있어요. 아주 그냥 딱 갔을 때 뭐 이거는 정말 2005년도 옛날 그러니까 뭐 사실상 안 보셔도 되고 딱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주가의 가운데 부분을 기준선 삼아서 파동을 그리는 이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지금 가운데 그려드린 선이 지금 한 만원 선인데 이게 bps 3 정도 3에서 3.5 사이에 있는 그 가격대를 말한 겁니다. 적정 주가 때가 이제 곧쯤쯤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보통 주가가 이 넥슨GT도 그렇게 이제 되고 있죠.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적정 주가라는 개념이 이제 bps 대비 3배, pbr이 3에서 3.5 그렇게 이제 물론 모든 업종이라든지 개별적인 주식의 어떤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고른다는 소리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파동을 그리듯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하락파동을 그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국면이겠죠. 지금 이런 이 모습이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연출이 됐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잠깐 크고 작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위에서도 상당 부분 물론 이제 가끔씩 국소적으로 뭐 이렇게 슈팅 한 번씩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거를 바라보고 들어가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의견이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비중 결정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 넥슨GT 관련 종목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의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이제 상대한 링크가 이렇게 보여요. 요 링크를 타고 이제 들어오시면 가운데에 라이브 추천 종목이라고 깜빡깜빡 하시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2021년 무료 추천주를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 소장님의 종목 리스트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이번에는 이제 1월 11일이니까 한번 이제 월요일 추천 종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저희 매일매일 저희 이제 소장님께서 무료 추천 종목을 실시간 댓글 리딩을 해주십니다. 보시면 7시 38분부터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시고 있고요. 또 기본적인 무료 추천 종목을 이용하실 때 생각해 주셔야 될 어떤 그런 공지사항이라든지 주의사항 뭐 그런 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전날 뭐 미국 증시 같은 것도 이제 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투자에 필요한 어떤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장이 시작되는 9시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USD 현재가 6,700원 기준 매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1차 목표가 6,900원 뭐 손저가 6,450원 대응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리딩을 해주시기 때문에 리딩을 무료 추천 종목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